인정머리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놈. 싸가지, 냉혈한, 재수없어! 근데 그 싸가지에, 냉혈한에 재수없는 인간을 왜 좋아하냐? 뭐? 좋다며. 행복하대며. 교과서에도 맨 내 이름뿐이더라. 그러니 공부나 할 수 있겠어? 그래. 그렇게까지 나온다 이거지?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. 각오는 되어있겠지? 짠! 여러분! 이게 바로 백싱구의 실제입니다! 뭐하니? 사진이 한 장뿐일거라고 생각하잖아. 나 천재 맞아? 야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 이리와. 아, 아파! 아프다니까! 덥다! 이게 뭐하는 짓이야! 왜? 뭐하려고? 살도 까발렸겠다. 겁져도 하나도 안 무섭다 뭐! 내가 너 좋아하는 마음 그 많은 애들 앞에서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잖아. 그래서 복수한 것 뿐이야! 이제 때려치울래. 너 그만 좋아할래. 그럴 수 있겠어? 할 수 있어! 백승조 네 성격은 이제 질릴 정도로 알아버렸으니까. 졸업과 함께 내 짝사랑도 이제 끝이야. 그만둘 거야. 날 잊는다고? 그래! 너 같은 거 잊고 나도 이제 대학가서 새로운 자랑 그럼 한번 잊어봐. 너랑 꿀 좋다. 내롱 키, 키스 해. 내가 백승조, 백승조랑 키스 해버렸어. 내 삶은 이 면이. 내가 백승조가 불교한다. 내가 백승조는 이라고만 하는 게 좋으니. 내가 백승조가 불교한다.